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아이유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던 미국인 할아버지가 아이유의 콘서트에 초대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미국 팬은 감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백발의 미국인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감격스러운 듯 말조차 되도록 잊지 못하는데요. 올해 76살 제브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지난 30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하고요. 은퇴 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다는데요. 3주 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유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왔는데 결국 아이유가 응답했습니다. 아이유는 할아버지의 영상을 본 뒤 SNS에 할아버지가 출연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힌 데 이어 미국에서 열리는 자신의 공연에 초청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아이유의 초청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 감격하는 모습으로 아이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